네, 한국어 전문가들 한국어 전문가들 아, 틀렸는데요? 아, 버틴 파란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속독하세요, 속독, 속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디입니다 오늘은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저번에 제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태용쌤을 다시 한번 초대해서 오늘은 게임을 해볼 건데요 어떤 게임을 할 거냐 Keep Talking and Nobody Explodes 계속 얘기해라 그러면 아무도 폭발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폭탄을 해제하는 게임이에요 한 사람은 폭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폭탄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지 적혀있는 매뉴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폭탄을 해제하는 사람은 매뉴얼 설명만 듣고 폭탄을 해제해야 되고 매뉴얼을 읽어주는 사람은 폭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매뉴얼을 보고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태용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게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과연 아무도 폭발하지 않고 살아서 오늘 끝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바로 첫 번째 폭탄이에요 저 너무 떨리거든요 지금 알겠어요 시작하면 말해주세요 네 시간은 5분이고요 모듈은 3개고요 실수 3번 있대요 아 실수 할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 그냥 설명서 잘 읽으면 되고 오케이 우리 한국어 전문가들이니까 맞아요 네 이게 뭐라고 어 떨린다 아 시작됐다 어 저기 버튼 4개가 있는 게 있고요 문자가 적혀 있어요 버튼 4개? 네 그리고 와이어가 6개 있어요 아 와이어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럼 와이어부터 와이어는 맨 위부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파란색, 흰색이에요 와이어가 6개네요 네 와이어가 6개고 아 잠시만 노란 와이어가 있어요? 노란 와이어 있어요 세 번째예요 어 노란 와이어가 있고 노란 와이어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얀 와이어가 몇 개예요? 하얀 와이어 하나요 그리고 붉은 와이어가 있어요? 있어요 한 개예요 아 그러면 네 번째 와이어를 자르세요 에? 잘라요? 위에서 네 번째 와이어를 자르세요 네 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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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됐어요 어 네네네 그 다음에 키패드 네 키패드가 있고요 네 해요 어 왼쪽 위부터 네 개 있어요 어 네네 왼쪽 위가 동그라미 안에 G인지 C인지 비슷한 게 있어요 G, C같이 생긴 게 있고요 동그라미 안에요? 네 동그라미 안에 C인가 G같이 생긴 거 네 그리고 저기 그 오른쪽 위에는 별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별이 있어요? 네 아 오른쪽 위 칸에? 네 아 네네네 별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 칸에는 X랑 X 가운데 I가 섞여있는 문자가 있어요 아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 밑에는 X처럼 생겼는데 X 위에 이렇게 슬래시가 있어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안에 있는 C 먼저 누르고요 네 그리고 X 가운데 I 누르고요 네 그리고 시옷 위에 빗금 있는 걸 누르고 별을 누르세요 오 됐어요 어 된 건가? 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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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끝! 폭탄 폭탄 해제했어요? 네 아 뭐야 끝났어요? 아 진짜? 네 아 한국어 전문가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한국어 전문가들 어 매뉴얼을 잘 읽으시네요 어 이번에는 와이어 먼저 할게요 어 와이어요? 네 제가 얘기해요? 아니면 와이어가 여섯 개예요 여섯 개 네 그리고 자 노란... 노란 와이어들이 있어요? 있어요 한 개 어 네 딱 한 개? 한 개 네 하얀 와이어가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하예요 두 개 이하예요? 네 붉은 와이어가 있어요? 네 두 개 그러면 네 번째 와이어를 또 자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 네 어 위 상하 좌우가 있는 뭔가 키패드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흰색이 있고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고 자 자 자 그러면 네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네 동그라미 두 개 각각 위치가 어떻게 돼요? 어 그 맨 오른쪽 아래에서 맨 오른쪽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세 개 위로 네 잠시만요 엔 아니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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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맨 아래에서 오른쪽 맨 아래 네 거기 점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아래 점 네 네 그거 하나 위에 하나 그 위에 하나 그러니까 세 번째 아, 세 번째? 위로 세 번째? 네, 위로 세 번째 있고 거기에 초록색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두 칸 가면 있어요 동그라미 두 개 있어요 자, 오케이 이거고 그리고 화살, 아니 삼각형이 네, 돌아가는 거 있어요 빨간색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게 지금 오른쪽 밑에 모서리에서 왼쪽으로 한 칸 더 가면 있어요 아, 네,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들이 왜 해체는 화살표거든요 하얀색 빛을 붉은색 삼각형까지 이동시켜야 된다고 해요 네 하얀색 빛이 삼각형이에요? 아, 하얀색 빛이 네모예요 보여요 이거 옮기면 돼요? 어, 네네 하얀색 빛은 어디에 있어요? 하얀색 빛은 어, 왼 아, 오른쪽 위에, 맨 위에서 오른쪽 맨 위에서 네, 오른쪽 맨 위에서 왼쪽으로 세 칸 가면 있어요 아, 네, 오케이 알려줄게요 네 아래쪽으로 한 칸 네 오른쪽으로 한 칸 네 위로 한 칸 네 오른쪽 한 칸 네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세요 내려가요? 그냥? 네네네 그냥 쭉 내려가요 네 네, 제일 끝으로 와서 왼쪽으로 한 칸 오, 됐다 네, 성공 그리고 어? 안 됐지? 아이, 잠깐만 왜요? 뭐가 한 더 있나? 아... 아, 시리얼 넘버 있어요 시리얼 넘버 필요해요? 어, 잠시만요 시리얼 넘버? 시리얼 넘버, 시리얼 넘버 어딨어? 시리얼, 시리얼 넘버? 네 그, 알파벳 세 개예요? 알파벳 세 개? 알파벳 세 개 있어요 어... XKE 아, 무서워 너무, 초소리가 너무 빨라요 XKE? 네 어, 아, 이건 아니네 잠시만, 시리얼 넘버? 뭐지? 잠깐만 어, 이상하다 시리얼 넘버 어딨어? 아, 비밀번호 아닌데 어, 근데 저 죽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에? 에? 아니에요, 아직, 아직 아니야 27초 남았어요, 27초 아, 씨 어, 잠시만, 잠시만 그... 그...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이아몬드 색깔의 아, 다이아몬드 모양의 네 그,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있고 그리고 혹시 아, 잠시만 시리얼 넘버가 뭐지?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아, 아, 아깝다 그게 뭐였지? 2단계에서 죽는 게 맞나? 아, 아니요 아, 우리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그... 아, 혹시 아까 버튼 바로 눌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버튼도 모듈이... 버튼도 모듈이에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맞아, 이런 게 있어 버튼이 파란색이며 중지라고 쓰여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런 거예요? 버튼이 흰색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달라요 아, 절대 몰랐다 다시, 다시 네, 다시, 다시 없었던 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 재밌다 응, 바퀴... 바퀴... 바꼈다 바꼈어요 어, 다른 폭탄이에요? 네, 일단 그 키패드 아까 했던 문자들 나오는 거부터 할게요 어 네 잠시만요. 네 개 있고요. 일단 왼쪽 위에부터 시옷에 점 있는 것도 나왔고 시옷에 점 네 선 있는 거 있고 그 위에서 막대사탕 같이 생긴 거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가 크고 아래에 짝뜨기. 아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른쪽 아래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 A에 선이 하나 있어요. A 밑에. 아 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A라고 생긴 게 왼쪽에 있고요. 그 모음 A가 있고 그리고 옆에 삼각형이랑 다리가 세 개 있죠. 아 다리가 세 개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막대사탕 먼저 누르고요. 네. 그리고 A 누르고 네. 시옷 누르고 오케이 다 됐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있는 그 그 무슨 방석같이 생긴 폭탄이 있어요. 아 네네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네네. 네. 뭘 하면 될까요? 어 네 가지 색 버튼들 중에 하나에 불이 들어오나요? 네. 자 아래 왼쪽으로 잠시만요. 처음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다른 버튼에 잠시만요. 이게 뭐야. 처음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다음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배열을 따라 올바르게. 어. 자 시리얼 넘버를 봐야 돼요. 네. 시리얼 넘버를 봐야 돼요? 네네. 네 보고 있어요. 시리얼 넘버에 모음이 있나요? 알파벳 모음? 있어요. A, I, O, U가 모음이죠? 네네네. I, O, U가 모음이 있고 어. 우리 그 모듈에 아. 그 폭탄에 네. 우리 실수 그 패널에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 지금 없어요. 아 그 카운팅이 돼요? 실수 몇 번 했는지 세는 거예요? 네. 두 개 있어요. 무슨 말이지?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실수 몇 개까지 되고 그거 네. 그게 실수를 실수를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폭탄? 그리고 실수를 못하는 폭탄? 아 있는 폭탄. 있는 폭탄? 네. 아마도. 몇 개까지요? 두 개. 두 개 있어요. 두 개 두 개. 자 그러면 근데 세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네. 잠시만. 그러면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붉은색 빛이 지금 나요? 네. 붉은색 빛이 안 나요. 노란색 빛이 나요. 아 그렇구나. 노란색 빛이 날 때 파란색을 누르세요. 엥? 지금 그냥 누르면 돼요? 네. 아 틀렸는데요? 어? 아 경고인가? 저거 하나 생겼어요. 아 지금 그럼 우리 일 실수네요? 네. 일 실수 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무슨 색 빛이 나요? 지금 빛이 노란색 계속 나요. 아 그럼 다시 붉은색 눌러보세요. 확실합니까? 아 네. 아닌데? 안 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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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소리가 났다. 뜨뜨뜨라고 소리가 났는데요? 붉은색 누르니까? 어? 노란색 빨간색이 이제 소리가 나요. 빨간짝거려요. 아 노란... 아 아까 노란색이었고 이번에 빨간색 빛? 네네네. 어 1분 남았어요. 네. 노란색을 누르세요? 노란색 눌렀어요. 아 아니래요. 망했어요. 아 아니라고요? 네. 노란색 빨간색 떠요. 노란색 빨간색. 빛이 그거죠? 네. 노랑 빨강. 다른 거 눌러볼까 그냥? 아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 잠시만. 처음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다른 버튼에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매뉴얼의 색 정보를 참고하여 올바른... 그 순서대로? 노랑 빨강 누르고? 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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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요. 누르지 말지. 아니 근데 어차피 10초 남은... 뭐예요? 뭐예요? 그게... 아 이거 매뉴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노란색 빛일 때 그 실수가 없으면 초록색을 누르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실수 1일 땐 붉은색을 누르고... 네. 그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다시... 다시 하기 눌렀어요. 아 네. 아 그 똑같은 거 다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새로운 거예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다 해봤던 거예요? 일단 문자. 킵패드 네 개. 좋아요. 네. C 뒤집힌 거. C에 점 찍힌 거? 맞아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와이어. 그리고... 그리고... 오케이. 다음은... 네. 아까... 그리고 왼쪽 두 칸. 오 됐어요. 네. 오 됐다. 끝났다. 아... 끝났어요. 버튼 또 눌렀죠? 바로. 아니요. 잘 끝났어요. 통과 통과. 오 그래요? 네. 해체됐어요. 그건 모듈이 아니었나? 이렇게 세 개였나 봐요. 아 그러네. 버튼도 그거구나. 예이. 네. 네. 아... 한국어 전문가들. 아 역시. 자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모듈이 여섯 개예요. 여섯 개요? 네. 그리고 세 번 실수할 수 있대요. 아... 세 번 실수할 수 있고. 음.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이때까지 해본 모듈은 그럼 빨리 빨리 갈게요. 아 네. 두 개예요. 네. 하나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럼 노란색이에요. 네. 버튼이 노란색이면... 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세요. 아... 꾹 눌러요? 지금? 네. 계속 꾹 누르고 있으세요. 네. 시작. 파라에 파란색이 됐어요. 그리고... 어... 버튼이 파란색이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옆에 불이...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 아... 아... 네네. 그러면... 카운트다운 타이머 숫자 중에... 네. 아무 자리나 4가 나타나면 놓으세요. 어? 안 됐...는데? 에? 파란색 막대 아니었어요? 어... 맞아요. 근데 안 됐는데? 4... 4... 어... 왜 왜 아니지? 잠시만 다시 다시. 4가 나오면 놔요? 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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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색깔에 따라서 누르고... 다시 그럼 버튼이 무슨 색이라고요? 노란색. 버튼이 노란색이면... 네. 버튼이 노란색이면... 꾹 누르고... 어...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흰색으로. 실수 두 개예요. 흰색. 하얀색 막대. 하얀색 막대면... 네. 카운트다이 뭐... 카운트... 카운트다운 1이 나타나면... 노해요. 아! 아무 숫자 1. 났는데 안 됐어요. 실수 세 번이라서 끝났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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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이거 맞는... 맞을 텐데? 근데 그냥 폭발 사유 버튼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뭘까? 아... 내가 잘못 얘기했나? 버튼을... 버튼이 노란색이면... 버튼이 노란색이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세요. 그리고... 누르고 있는 버튼 놓기 항목을 참고하세요. 죄송하지만 끝났어요. 누르고 있는 버튼 놓기. 아... 아... 이거 맞는데? 아... 이상하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바꿀까요? 네. 아... 네. 한번 그렇게 해봐요. 네. 아니다. 여섯 개 너무 길 것 같고... 네 개. 여섯 개 한번 해보죠. 여섯 개. 알겠어요. 켠 김에... 앞에 폭탄이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와이어를... 파란색이? 네. 두 번째 와이어. 별. 오케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H. 오케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버튼이에요. 약간... 버... 버튼 버튼! 네. 자. 자. 흰색 버튼부터 할게요. 버튼이 흰색. 네. 그리고 지시등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아...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요. 어... 네. 일단 불이 안 들어와 있고. 네. 아... 잠시만. 뭐라고 써져 있어요? 폭파. 어... 폭... 폭파? 어... 어... 그... 그 폭탄에... 네. 배터리가 몇 개에요? 아, 이 전체 폭탄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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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두 개 있어요. AA 두 개. 아, 그러면 그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놓으세요. 눌렀다가 바로 놔요? 네. 잠깐만요. 네. 한 번만 딱 눌러요. 오! 됐어요!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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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또 있어요. 노란색 버튼. 하나 더. 노란색 버튼. 아니고 불은 안 들어와요. 폭파라고 적혀 있어요. 버튼이 노란색이에요? 네. 그럼 아까 했던 꾹 누르기를 해야 돼요? 어, 그래요? 폭파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노란색이면 꾹 누르기 하는 거예요? 어? 노란색에 폭파라고 적혀 있는 버튼. 어, 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잠시만, 그러면? 어, 잠깐만. 그럼 와이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와이어부터 할까요? 아, 아, 네네. 일단 그거부터 하고. 와이어가 하나, 둘, 셋, 네네. 다 여섯 개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 한, 둘, 셋, 네네. 어? 안 되는데? 왜? 왜요? 왜요? 안 돼요. 한, 둘, 셋, 네네. 잠시만, 와이어 여섯 개. 노란 와이어 없... 이거 잘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노란 와이어 있어요, 하나. 아, 괜찮아요. 노란 와이어 하나 있고. 네. 아, 하나 있어요? 네. 하얀 와이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잘라버렸어요.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빨간 와이어... 없어요. 아, 그럼 마지막 와이어요, 마지막 와이어. 어, 됐어요. 아, 안돼. 그 다음에... 버튼 폭파 노란색.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도... 네. 꼭 눌러요? 아뇨, 아뇨, 아뇨. 그냥 한 번만 눌러요. 오, 됐다. 아... 오... 왜, 왜, 왜 한 번만 누르는 거였어요, 다시? 아니, 이게... 네. 이게 되게 헷갈리게 써져 있는데... 폭탄의 배터리가 한 개보다 많으며, 버튼의 폭파라고 쓰여 있으면,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놓으세요예요. 근데 이제, 버튼의 폭파라고 쓰여 있는데, 뒤에 있는 매뉴얼에, 뒤에 있는 번호에 버튼이 노란색이면, 버튼을 꾹 누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1번부터 보고, 2번부터 보고, 3번부터 봐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아까 판에, 아까 판에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아, 매뉴얼이 어렵다. 매뉴얼 보는 사람이. 네, 아, 그렇네. 폭탄 해체하는 사람은 재촉만 하면 되거든요. 하하하하... 이제 태용... 한 번, 한 번 더, 조금은 더 어려운 거 같은데. 아, 저... 하하하하... 오케이. 어, 매뉴얼에, 매뉴얼이 재밌어요? 아니요, 그냥, 아니, 한 김에, 아닌가? 이러면, 계속 디디쌤만 하려나? 하하하하... 괜찮아요. 저 지금 시작했습니다. 어, 네네. 저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어, 네. 잘하는 거 같아요. 준비. 자, 네. 준비. 헉! 초록, 초록, 노랑, 초록. 누르세요. 초록, 초록, 노랑, 초록. 노랑, 초록. 오,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는, 자, 한글, 한글 있는 게 있어요. 한글 있는 퀴즈고, 위에 뭐 사각형 박스에 제시어 같은 게 있고, 아래에 버튼 6개가 있어요. 계산기처럼 생겼어요. 아, 네네네네. 네, 그러면 뭘 하면 되죠? 자, 그, 제일 위에 있는 화면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너. 너? 네. 어... 스텝 1을 참고하여 어떤 단어를... 지금 속독하세요. 속독, 속독. 그 버튼의 단어를 가지고 스텝 2를 참고하여 어떤 버튼... 잠시만. 자, 너, 너. 너. 어... 가장 먼저 다... 어? 무슨 말이야, 이게? 어려워요? 어, 네. 이거 그래. 있어요, 그래? 그래? 없어요. 응, 있어요. 응? 응? 아니, 그, 뭐... 에? 뭐, 뭐, 봐야 되는 거 있어요? 뭐, 뭐, 시리얼 넘버나, 뭐... 아, 아뇨, 아뇨, 아뇨. 아, 아뇨, 아뇨. 모르겠어요? 없는데... 그, 제일 위에, 제일 위에 화면에 너라고 적혀있다고요? 네, 너. 그래가 있어야 돼요? 어... 아니요. 이게... 저... 그 버튼의 단어를... 빈 칸 기다려, 처음, 응, 아니, 오른쪽. 응이 있는데, 응을 눌러볼까요? 아니겠죠? 잠시만요. 아, 해당하는 버튼의 단어를 보고 스텝 2로 진행합니다. 1분 10초 남았습니다. 아, 아, 잠시만. 아래표, 아래표, 침착하자. 아래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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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침착하자. 제가 봐야 돼요, 제가.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가장 먼저... 자, 자... 자, 너, 너에서... 너에는 응이 없는데? 너, 빈 칸 기다려, 처음, 응, 아니, 오른쪽. 어, 그... 말해주세요. 빈... 빈 칸 기다려, 처음, 응, 아니, 오른쪽. 자, 잠시만. 아, 글에 있어요? 글에 없어요. 응 눌러볼까요? 너에 있어요? 없어요. 니가? 없어요. 다음? 다음 없어요. 어허. 없어요. 네. 없어요. 잠깐. 없어요. 없어요. 어, 어, 뭐? 없어요. 너. 없어요. 너 없어요? 네. 2초, 1초. 어, 어, 어. 아, 이게 뭐지, 이게? 몇 번 죽은 거지? 아, 새로운 패턴 나오면 못한다. 아, 그렇네. 새로운 패턴이 나오면... 잠깐만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모듈 디스플레이예요. 화면을... 화면의 단어를 읽고, 아까의 경우엔 너였죠? 네. 그 다음에 스텝 1을 참고하여 어떤 버튼의 단어를 봐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아, 알겠다. 아, 우리가 지금 몇 판 했죠?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통과된 건 세 개고, 틀린 거는 한 세 개인 것 같은데? 여섯 판 했나? 다섯 판? 여섯 판? 아, 그러면 그냥 그거 스피드런 해서 다 깨버리죠, 그냥. 아니, 이거 어떻게 다 깨요. 지금 일곱 개까지 있거든요. 아, 저...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요. 아, 누가... 태용쌤이 풀면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아, 쉽죠, 쉽죠. 아, 저 한 10분 컷, 10분 컷 내줄게요, 10분 컷. 잠깐만. 아니,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많거든요. 한 20개 있어요. 아, 네네.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볼게요. 저는... 잠시만요. 네네. 전혀 진도가 지금 나가지 않아가지고... 네네. 아, 또 이 새로운 패턴 나오면은... 그러니까요. 또 복귀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태용쌤이 이런 식으로 12시간 하시는 거군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제가 해요? 제가 해제해요? 아니요. 일단, 일단. 지금 시작됐거든요. 아, 네네네. 어, 아까 그거 다시 복귀하시겠어요? 그... 똑같은 거 나왔거든요. 어, 네네네. 화면에 니가 있어요, 니가. 자, 일단 화면에 니가? 응. 그게 니예요, 아니면 어인데예요? 니, 니, 니. 아, 니, 니. 자, 그러면 오른쪽, 가운데 칸에 무슨 단어예요? 가운데. 네, 오른쪽 가운데. 아, 가운데. 아, 그래서 가운데가 뭐냐고 그러면 가운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빨리. 아니야.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그러면 지금 거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 네. 자, 빈칸 있어요? 빈칸 없어요. 자, 있으면 말해주세요. 자, 빈칸 없고. 없어요. 준비. 있어요. 어, 준비 누르세요. 오, 됐어요. 어,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화면이 밥이고, 밥. 밥? 네. 그러면 오른쪽 제일 아래, 뭐예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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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또 그 화면 단어들 중에 어이, 네. 어이, 네. 어이, 네. 있어요. 어, 이걸 누르세요. 어, 네, 눌렀어요. 또, 또 바뀔 거예요. 네, 이제 세 번째. 그 화면에 처음. 처음, 처음. 자, 오른쪽 위에 단어. 어허. 어Per player. 네. 어허. 자. 그 어허. 어허, 눌러요? 있어요? 네. 어, 누르세요. 어, 됐어요, 됐어. 어. 어 성공. 그 다음 와이어. 세 개 있어요 자르세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미로 아 길다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 한 칸 어 안 되는데 어 다시 다시 흰색이 초록색 위에 있어요 네 빨간색 세모가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모서리 위에서 아래로 두 번 두 개 어 근데 위쪽으로 못 가요? 위쪽으로 한 칸 남아 있어요 아 네네 위로 한 칸 아 나가 있어요? 아까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아 네 위로 한 칸 어 네 왼쪽 한 칸 왼쪽 한 칸 네 아래 두 칸 아래 두 칸 오른쪽으로 1, 2, 3, 4, 5, 5 칸 아 네 칸 네 칸 2, 3, 4 됐어요 위로 한 칸 네 왼쪽 두 칸 왼쪽 두 칸 위쪽 한 칸 한 칸 오른쪽 두 칸 네 위쪽 한 칸 네 오른쪽 한 칸 성공 어 아닌데요? 네? 네? 위로 가야 되나? 그 빨간색이 빨간색이 어디라고 했죠? 빨간색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흰색이 아 그럼 위로 가요 위로 가요 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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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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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에요 중지라고 적혀 있어요 잠시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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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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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란색 노란색 중지 중지 눌러요? 아 버튼 파란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5초 4초 3초 중지 꼭 누르세요 아 더 잠시나요 네 아 아 아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니 뭐에 오래 걸렸지? 아 그 위로에 위로 위로 오미갓 어떡해요?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 아 이건 깨야 돼요 진짜 지금 네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네 이렇게 된 거는 이러다 끝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 두 칸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레이더 같이 생긴 게 있고요 레이더에 숫자가 있어요 크게 3이라고 적혀 있고 번호가 4개 아래에 블럭이 있어요 음 네네 네 자 디스플레이 숫자가 뭐예요? 3 네 3 그러면 세 번째 위치의 버튼을 눌러요 누르면 돼요? 네 네 세 번째 위치의 버튼 눌렀어요 오케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숫자가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4가 쓰여진 버튼을 누르세요 네 네 그 다음에는 3 그러면 세 번째 위치의 버튼을 눌러요 네 됐어요 네 아 이건 쉽네 2 그리고 2 그러면 첫 번째 위치 네 됐어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은 4 그러면 아씨 3단계에서 눌렀던 버튼과 같은 숫자가 쓰여있는 버튼을 누르래요 이씨 죽으라는 거죠 잠시만 뭐였지 아니야 상상도 못했다고요 절대 몰라요 어 뭐였더라 아 다시 해야 되나 그러면 모듈 한 개 남았어요 모듈 버튼이 있어요 누름이라고 그 버튼 일단 그거부터예요 그거부터 이거 흰색 잠시만요 잠시만요 흰색 흰색 네 누름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누름 5 5 4 오 됐다 됐고 그 다음에 레이더만 하면 돼요 네 이거 다시 해야 돼요 네 이거 그냥 찍을까요 1 4 3 2 있거든요 네 남자는 1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 2 2 2 지금 화면에 2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위치의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 다음에는 4 1단계에서 눌렀던 거랑 같은 거 2였죠 네 어 아니잖아 아니요 네 왜 안 되지 두 번째 위치의 버튼을 누른 건 뭐야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몇 단계인지 모르는 건가 지금 3 1단계 3 3이라고 떠요 아 1단계 3 세 번째 위치 네 18초 남았어요 화면에 1 그러면 4 숫자 4 네 3 4 3 그러면 세 번째 위치 아 왜요 터졌어요 왜 터졌어요 아니 그냥 시간이 끝나서 아 그렇게 빨리 됐다고요 아 그러게 아 이거 마지막에 너무 아 어떻게 저도 모르게 다시 하기 바로 눌러서 지금 바로 다시 해야 돼요 아 그리고 빨간색은요 빨간색은 맨 왼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어요 네 왼쪽 두 칸 두 번 어 안 되는데요 아 안 돼요? 벌써 망한 것 같아요 네 벽이 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벽이 생겼다고요? 네 잠시만 그러면 네모 위치 좀 다시 얘기해 줄래요? 네모는 왼쪽에서 세 번째고요 그 다음 아래에서 밑에서 세 번째 어 맞는데 그러면 잠시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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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빨간색? 아니요 그 네모 하나 더요 네모 하나 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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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 두 개 처음 두 개 아 처음 두 개? 그 초록색 그거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맨 위에서 오른쪽 맨 위 두 번 그 다음에 하나는 왼쪽에서 세 번째 그 다음 아래에서 두 번째 잠시만 망했다 2분 49초 아니 이거 뭐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세 번 왼쪽에서 세 번째? 게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왜 아 왜 그래요 아 이게 이 단 아 삼판 갈 수가 없는데? 아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바꿔볼래요 그러면? 일단 한번 바꿔볼까요? 아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네 söyleyeール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